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마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운동권 자녀들에게 특별한 취업혜택과 주택대출혜택 등을 제공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내용을 딱 그냥 접하자마자 제 머릿속에는 이런 문장이 흘러갔습니다. 그만해 먹었으면 됐지 않냐 그냥 당신들 많이 해 먹었지 않냐 그럼 묻겠죠. 공 박사님 뭘 우리가 많이 해 먹었습니까? 국회의원 되고 제선 3선 4선 국회의원 되고 신문에 얼굴 많이 나오고 폼 잡고 나라 이 정도 망쳤으면 됐지 않냐 이야기죠. 그것을 그렇게 대까지 물려가면서 납세자의 세금까지 빼앗아 가겠다. 그게 도둑놈 심포지 무슨 심포냐 이야기죠. 그게 양심 불량이지 그게 뭐냐 이야기죠. 당대에 그냥 나라를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 6.25도 죽은 사람도 있고 공비 잡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냐 이야기죠. 뭘 그렇게 당신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그렇게 온 천지에 다 해 먹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아이들도 그냥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민주 유공자 자녀들이니까 가산점을 둬서 특혜 입학을 시키고 거기다 이제 또 취업가의 특혜를 시키고 그런 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당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특권 사회냐 이야기. 그런 걸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해도 해도 너무 하는 짓이 정말 참 보기가 민망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것도 남들이 만들어주면 또 아유 우리는 됐습니다라고 하지. 우원식 우원 자체가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챙기겠다. 아버지 어머니가 잘했다고 해서 어떻게 자식들한테 취업 혜택을 줄 수 있냐 이야기죠. 민주화운동은 당신들만 했냐 이야기죠. 산업 전선에서 수출시장을 뚫고 외화를 가득하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의 민주화운동이지 않냐. 당신들이 원해서 민주화운동을 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원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 왜 산업화운동을 한 거지.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파먹고 또 파먹고 또 파먹을 그런 생각밖에 안 하냐. 나라 일을 맡아서 잘하면서 그런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 나라를 완전히 온통 그냥 망가뜨리면서 지금 와서 자식들에게까지 취업 혜택과 주택담보대출 혜택을 준 이른바 민주화유공자법. 무슨 민주화. 얼굴이 사람이 좀 부끄러움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는지 참 대책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이 들죠. 여당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다친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취업, 의료, 금융 혜택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휘했습니다. 이른바 민주화유공자법입니다. 정부가 학생운동이나 노조활동 중에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한 이들과 그 자녀들에게 4.19 유공자와 5.18 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약탈할 생각만 하지. 나라에 기여하거나 나라에 보탬이 되거나 나라에 힘을 돕는 일은 별반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라 돈을 빼먹을까? 납세자의 돈을 빼먹을까? 나라에 그냥 공유 자산을 그냥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잘 되겠냐 이야기예요.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휘한 사람은 우원식 국회의원 등 20여 명이 바로 지난달 23일 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휘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윤미향이라는 국회의원도 공동 발휘자로 이름을 넣었습니다. 법안이 대상이 되는 것은 민주화 유공자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설립되었던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회에서 민주화운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모든 자들이 자격을 갖게 됩니다. 뭐 나라 돈 빼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웃음 웃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법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의 자녀는 중고등학교 대학 학비는 지원받을 수 있고 또 대학 입시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서울시립대학 등 일부 대학들은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특별전형을 실시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만 18명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거로 볼 것.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정말 나라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은 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젊은 날 자기가 좋아가지고 민주화운동을 할 수도 있고 젊은 날 자기가 좋아서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젊은 날 자기가 좋아서 산업계에 뛰어들어서 해외시장을 개척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두고 그렇게 그냥 자식 세대까지 그냥 혜택을 연장을 시켜서 그렇게 특혜를 보겠다. 정말 양심불량입니다. 하도 매일 시문을 덜치면은 어이가 없고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집권한 동안 앞으로 얼마나 그런 억울한 일들이 많을지 정말 참 제가 볼 때도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상호 의원은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런 법을 꼭 만들어야 되는가. 그러나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그냥 본인들이 원하면 다 밀어붙일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밀어붙이겠죠. 그러나 옳지 않은 그런 짓들을 한다는 점은 분명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민주화 유공자법 정말 자신들의 특혜를 늘리기 위한 또 하나의 차별적 입법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장시키기 위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공데일리 GONG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구독도 하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